음.. 안대로 명예였네요 이렇게만 주세요 제발 와 여러분 다른만 간다 or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한데 아까부터? 또 이미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안돌고 킬달플레이 안했어 어? 아이고 뭐야 아이고 배타몽님 아까 우리 그분인데? 그이님 그쵸?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100개 또 위로오픈 감사합니다 위성 너무 아깝네 방금 진짜 실패하지마자 부르르 떨었다 진짜 무슨일이고 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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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폭탄 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게요 공길 좀 주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만큼 아 아 저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계속 이지캐시 박으니까 미션이랍시고 아 시체구나 일단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저도 담배 안피지만 끊으신 분 많은 것 같던데 어 타이밍 어 따라주나 이 판 되나 되는 판인가 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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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윈치해 진짜라 마우스가 안 돌아다 마우스가 아 아 네 부동팀 이거 이러다가 다음주까지 끌고 가겠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리 차분하게 작대로 차분하이 슈근하이 어 수나가 어렵다 그러면 포기라도 옆되었는데 다른건 없는거 아냐 이래되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도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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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진짜 너무 잘된다 반 스트레스를 바를 줄이야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제 이틀 스트레스 이빠이네 와 이렇게 게임함수 스태스를 받을 줄이야 아직 그래도 8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좀 반대지 말고 죽어 주시라고 아 시발 나왔던데 아 진짜 이것까지 안할라 했는데 마키벌레 되야겠다 에라이 이미지고보고 다 버린다 그냥 돌고 돌아 시간 다 써 킬 해 미션을 위한 미션에 의한 차마 제가 돌리는거는 진짜 안할라 그랬는데 옛날 크전식으로 수영님 안녕하세요 아 쪽무는 뭐냐고 극캠스나 될까요 아 저도 2층에서도 맞은줄 알았는데 아니 내구도가 다 됐나 진짜 내구도는 많이 남았을건데 바퀴벌레 쓰나 하고싶어도 안도와지네요 음 자기 없네 계도를 가게 만들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극캠스나가 될 뻔했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게 왜 안 죽었나 참 헤몬이네 제 총이 그거밖에 안되던거겠지 예 다른사람 총보다 제 총이 안좋다는거겠죠 다른사람 총이 안좋다는거겠죠 다른사람 총이 안좋다는거겠죠 턱을 잡으셨나? 턱을 잡고 đến 후... 턱을 잡고 있는 공격을 끌고 싶다. 턱을 잡고 있는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자, 잠시 멈추는 공격을 끌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희망을 준다고? 포기하지 말라네 또 아 실례지만 6킬입니다 형님 제가 또 그 부분은 또 정확한 부분이라 아 제발 나 한방에 죽으셨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구마야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너무 고구마 너무 고구마 너무 고구마 벨트 받아벨트 인정 아 나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 택 쓰고 싶다 택 이게 사람이 이틀동안 밀가루 튀는 것만 자꾸 보다보니까 마치 피자에다가 자꾸 마요네즈 찍어 먹는 느낌이에요 아 우리 어디갔어? 아 나 진짜 돌겠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나 미터기 보고 믿고 저쪽은 안받는데 그거를 형님 그 이틀동안 삼신새끼 그것만 먹는다 생각해보시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형님 셔터는 왜 안맞았지 아까 위성이랑 상황이 비슷해요 이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진짜 일단 이제는 잡아야 돼 이틀만에 개피 치면 뭐하냐고 4킬이 안되는데 짝을 비우는건가 우리 개구 한 명만 있어라 제발 개구 슛 우와 방금 옆 들어갔습니다 죽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올 개구 한 명만 있어라 왜 근데 나한테 대회를 맞이하냐고 빨라 빨라 병원에 맞이하냐고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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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아까부터 저의 미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갈 아 이거 엮어서 개구폭 한방이면 끝인데 왠지 포카다 죽을 것 같아요 프레이! 프레이 나야된다 진짜! 프레이! 좋았다 무리하지마 기회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답답해 진짜 이런 기회까지 좋긴 한데 아 제가 2킬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무림들어서 좀 미안하긴 하네 이거 봐 둘 다 또 잡을 수 있었는데 또 쳤어 아 아 진짜 반 짜증나네 아니 근처에서 몸반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도대체 진짜 욕할 뻔했다 와 처음으로 아 300분한테 한 거 아니야 반이 잘 나가지고 아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아 위암 아 위암 아 위암이랬다 위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우 제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성격이 진짜 급할 땐 급하거든요 아 너무 답답하네 진짜 PSG 진짜 너무 오래 썼나 보다 건강이 좋지 않네 이게 좀 이상한데 아까부터 미단님 안녕하세요 아니 분명히 킬은 25킬인데 나쁘지 않게 한 거잖아요 그죠 나 왜 이렇게 못하는 거 같아 기분이 되게 못하는 느낌이야 지금 잡을 거 못 잡아서 하는 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3킬 11데스 하는 애라니까 아무리 못해도 3킬 10데스 아까 17킬 8데스 했는데 대켄때 멤버가 솔직히 그렇게 막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억지로 뭐에요? 탄이 좌우로 튀는게 아니고 위아래로만 잡고 본인이 움직이는데? 애초에 고점처럼 점프를 절대 안해요 이 사람은 봐봐 방금 봤어요? 핀트는 그게 아니라니까 혹시 지인분 아니죠? 본인 아니시죠? 물론 이제 안정짓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플레이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스포를 이때까지 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로 고점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면 고점이 생활화 된거에요 고점을 생활화해서 써야되는 사람이야 이정도면 엣지에 봐봐요 업다운 할때도 잘 봐요 WD키를 누른 상태에서 안기만 누르는거야 이거는 발발이 안기야 발발이 안기 뉴스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장스럽잖아 고점 출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게 말이 되냐고 그냥 점프하고 체크할 때 보니까 그 발동되는 키가 있나 봐 고점 쓸 때 어떤 키를 같이 누른다던지 딱 고점 쓸 때만 뭔가 달라져요 스피드가 아니요 뭐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